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마취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갑자기 지금 이거 카메라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콩순이네 콩순이네 그 올갱이 된장 우렁 된장찌개랑 우렁 된장찌개랑 그 다음에 올갱이 된장찌개 요거 지금 홈쇼핑에서 홈쇼핑에서 한대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6월 이 홈앤쇼핑에서 여기 보면 홈앤쇼핑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홈앤쇼핑 홈앤쇼핑에서 한대요 그런데 이거 앱을 까르면 가격이 4만9백원에서 3만3천129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22팩 나간대요 22팩 22팩 여러분 22팩 저에게 소식이 와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뭐지 이거 시간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다음 거 온 거 아라님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이거 어디갔어 6시 이거 11월 2일 6시 방송이래요 홈앤쇼핑에서 11월 2일 6시에 홈앤쇼핑에서 이거 22팩 우렁이 우렁이 하고 올갱이 해장국을 각각 하는데 앱을 까르시면 앱을 까르시면 이렇게 싸게 사실 수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걸 잘 할 줄 몰라서 제가 할 줄을 잘 몰라서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22팩 올갱이 된장 해장국 11개 그다음에 우렁 된장찌개 11개 이게 4만 근데 저도 이거 앱을 깔고 뭐 이러는 걸 잘 몰라서 여러분도 잘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주문이 가능하대요 앱에서는 33,129원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여러분 12월 2일 6시 11월 2일 11월 2일 6시 저녁 6시 저녁 6시겠죠 저녁 6시겠지 새벽이에요 저녁 저녁 6시겠죠 6시에 아 저기 홈앤쇼핑에 들어가시면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4만 얼마에요 4만 9백원 그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콩세상 거거든요 콩세상 주식회사 콩세상 국산콩으로만 해요 여기는 정말 두부도 그렇고 모든 걸 여기는 국산콩으로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앱을 깔아서 하시면 가격대가 이렇게 33,129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홈앤쇼핑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또 다른 홈쇼핑에서 또 잡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놓쳤을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청국장인지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한번 이거 주문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다가 주식회사 콩세상 홈앤쇼핑 6시에 홈앤쇼핑에서 이거 싸게 사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